화이트 딜러가 차미슬, 프레시의 도수를 낮춘다고요? 네, 맞습니다. 14일부터 리뉴얼 제품을 출고해서 기존에 도수가 16.5도였는데 16도로 낮춘다. 그러면 지금 시중에 나왔겠네요? 그렇습니다. 저도 마셔보진 못했는데, 아직. 아무래도 조금 순해졌다는 느낌을 들 것 같아서... 어쨌든 차미슬, 프레시의 도수 낮춘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하고 있거든요. 롯데의 세로 경쟁 제품인데 제로 슈가 열풍을 일으키면서 세로가 16도인데 세로가 흥행을 하면서 차미슬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16.5도에서... 좀 위협을 느끼나 보죠? 아무래도 그런... 제로 제품을 지금 1위 상품을 거기에 맞춰서 도수를 내린다. 맞습니다. 이런 분석도 있고요. 그리고 다른 분석으로는 원가 절감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.